목포 MBC와 포항 MBC, 제주 MBC, OBS 공동 제작 프로그램 선바디 툴업이 첫 방송됩니다. 선바디 툴업은 가수 KCM과 유튜버 짱재가 대한민국 대표 섬을 찾아 캠핑을 떠나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방송사들의 협업을 통해 동해, 남해, 서해 각각의 바다가 품은 섬들의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고화제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선바디 툴업 울릉도 편은 섬의 날을 앞둔 8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첫 방송됩니다.